깍깍깍깍이네요 진짜 깍깍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폴링바이트 와 좋다 사이즈 좋다 야야야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어떡하냐 아 일단 빠져나 아 폴링바이트 나왔네요 폴링바이트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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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또 밑에 입술에 걸렸어. 근데 나 왜 가방도 안 메고 왔지? 무슨 용기로? 아 밑에 입술에 걸렸어. 밑에 입술에 걸렸어. 아 밑에 입술에 걸렸어. 아 밑에 입술에 걸렸어. 아 밑에 입술에 걸렸어. 야 여기 오늘 사이즈 왜이래 어 여기 오늘 사이즈 나쁘지 않네요 여기가 짜치들 진짜 많거든요 큰 애들이 나오네 처음에 샀잖아 어 나쁘지 않네요 괜찮죠 지금 막 빵빵 떼는게 아니라 이것도 뽁 때렸어요 막 커버를 뚫은 것도 아니라 막 커버 사이사이 오픈된 데서 뽁 시원한 눈맛은 없는데 뭐 일단은 계속 까봅시다 아 싸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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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뭐 순식간에 따라 나와 내가 힘을 쓸 일이었어요 지존짱 전사님 안녕하세요 3마리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고기 날라옴 고기가 있긴 있네요 고기가 붙어있는데 분명히 큰 놈이 있거든요 큰 놈을 확인하러 온거에요 날라왔지만 하나가 나왔습니다 사베 창민 내가 느낌 좋다고 그랬죠? 오케 오케 이런 놈이 있다니까 나 여기서 이렇게 큰 거 처음 잡아봐요 내가 이런 놈을 잡으려고 온거에요 이런 놈이 있다니까 이런 놈이 내가 계속 짜치만 잡았거든요 내가 예전에 왔을 때 저기 반대쪽에서 한번 큰 입지를 놓쳤어요 분명히 큰 놈이 있다 있다 형님 나이스 은자형님 나이스 이런 놈이 있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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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죠 이런 놈이 있다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여길 또 온거에요 가방 안갖고 온게 또 엔진인데 사실 이렇게 잡을지 몰랐어요 사실은 뭔가 오더니 뭐가 오더니 뽁 뜨려 야씨 야 이거 좀 아니잖냐 내가 여기서 이걸 확인할 줄 알았습니다 역시 온 보람이 있구만 자 싸웁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진짜 열심히 열심히 연습했죠 귀걸이 나오려고 사인크로 오케이 있잖아 있잖아 요 안에 안에 있잖아 아 빠졌다 어 아 걸렸다 사이즈가 짧네 이 안에 있잖아 이 안에 있잖아 그래도 나쁘진 않네 이 안에 있잖아 몸 날려버렸네 이 안에 들어있죠 벌써 3마리째 아 좋습니다 좋아요 지하아 계속 버징 해봅시다 맞나이스네요 진짜 맞았나있네 야 이거 바늘털이냐 내 힘이냐 이놈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얘 이런 가능성이 많죠 바늘철인지 내 힘인지 잘 모르겠어 아니 얘가 한 13m 뛰었습니다 지하아 지금 마리스도 아주 괜찮구요 계속 가봅시다 사베 예스 사이즈 사이즈 때리네 와 한 마리 쫓아 쫓았어 나이스 소심님 나이스 아 굿이네요 예스 뭐 관계가답게 힘을 기가 막히게 써줍니다 지금 이 사이즈에 그냥 이 느낌이 있죠 그죠 사이즈에 딱 때리게 생겼거든요 진짜 아 나이스네요 시작이 좋네요 자 계속 가봅시다 싸베 풀스윙님 안녕하세요 여기 하나 나오죠 여기 하나 나오죠 여기 하나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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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가 잘 안되고 여기 하나 있죠 입기에 생긴 딱 나이스 나이스 여기 또 나올겁니다 여기 또 나오게 생겼어 자 두마리째 사베입니다 예스 프로나이스 고프로 아니죠 아 아 근데 저 한방에 몸이 이렇게 찢어지던 브루즈단 브루즈아처럼 쇠갈 쓰겠어요 금색 펄이 들어간 섀도우입니다 여기 아마 또 붙어있을 겁니다 아니요 아니요 다시 포기 아 포기는 아니고 일단 몰라 상황을 봐서 상황이 된다면 다시 꺼냅니다 포기라니요 포기라니요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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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뒷속으로 뒷쪽으로 던졌는데 다지만한 다지만한 애가 물어졌습니다 자 사베 아니 다지를 쓰면서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응 너무 많은 생각이 이걸 다지를 쓰면 쓰면 써요 쓰면 쓰는데 지금 버징의 반응이 좋단 말이에요 이 좋은 시간을 다지로 낭비하느냐 아니면 지금 이렇게 어 자잘한 손맛이라도 보고 응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느냐 근데 지금 다지를 몰라 여기는 좀 쓸만해요 여기는 아까 아까 저쪽은 마름이 듬성듬성 있어가지고 다지를 쓰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저희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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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응이 좋은데 다지를 써서 그냥 시간을 보낼 것인가 솔직히 다지는 물어주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이렇게 소소하게 손맛을 볼 것인가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저기 마름을 핑계로 다지를 집어넣습니다 진짜 아주 활성도가 아주 좋네요 진짜 싸뱁니다 두 마리네 이거 딱 이게 옛날에 예전에는 제가 이 똑같은 똑같은 누하거든요 똑같은 누하 똑같은 회사 건데 뭔가 재질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약간 좀 더 싸구려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좋았거든요 잘 찢어지도 않고 약간 뭔가 소금기도 조금 더 들어간 것 같고 약간 고급스러워졌어요 그 이후로 더 잘 퍼지더라고요 퍼지더라고요 옛날 싸구려 같은 그게 좋았는데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놈들이 때려준다니까요. 이런 놈들이 이렇게 시원하게 때려줍니다. 빵 소리 났죠? 얘 진짜 간만에 시원하게 때렸다. 와... 예스! 진짜 이게 지금 어떻게 잡았냐면... 완전 바닥에 있다가 쑥 뛰었잖아요. 완전히 빨리 쑥 뛰었다가 이제 다시 가라앉혀야지 했는데 와가지고 갖고 갔어요. 그냥 와가지고 무는 게 보였습니다. 무는 게 보여가지고 그냥 보고 후킹했어요. 지금 뭐 고기들 엄청나게 붙어있습니다. 나이스예요. 깍지김빈 나이스 싸뱁니다. 고기들 엄청나게 붙어있다. 고기들 엄청나게 붙어있다. 베슈 풍년입니다. 上面 아주 잘 잡은 жен이에요. 배슭 풍년입니다. ład다. 웜이 살아있는거에요 정말 고맙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싸베 나이스 사이즈 좋다 나이스 오오케이 야 감지마 감지마 어 사이즈 좋다 야야야야 오오 나무있다 나무있다 오케오케 어 야야야 파고들면 안돼 어 줄로 들어오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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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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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가만있어 꼭 파고들면 안돼 가만있어 가만있어 나이스 나이스 드디어 덩어리가 나왔네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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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면 내 속도 나간다 예쓰 드디어 낙동강같은 애가 하나 나왔네요 예쓰 민호우가 하나 해주네요 드레 풀리는거 같죠 쬐는거 같죠 이게 원래 낙동강 비스거든요 이상한 애들만 잡아서 잡고 이게 낙동강이거든요 원래 이게 낙동강 비스 이게 기본이에요 자 민호우가 한건 해주네요 사베 입니다 완전 극셀로우에 붙어있다가 튀어나오는게 보이거든요 완전 극연안에 숨어있다가 쑥 튀어나옵니다 진짜 완전 극연안쪽에 붙어있다가 또 귀여운 영상은 좀 받을게요 그냥 꺼지않고 안걸리 보이네요 족 Smoke 그리고 붙어있다가 약간 그런거 같다 오고 있습니다 싸뱁니다 예스